여러분 고맙습니다 희망과 욕기 갖고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발판하지 마 우리의 사랑, 이 세상에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여전히 못한 것냐 우리의 사랑, 이 세상에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발판하지 마 단결하고 생각하면 되고 안 돼 이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 희망과 욕기 갖고 살다 보면 언제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언제든가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가ограф지 아니 그런 일이 있고 아멘